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2월 5일 오늘의 주식시황 방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마이너스 1.33% 하락 코스닥 마이너스 4.59% 하락입니다. 아 외국인은 거래소에서 마이너스 4,500억 매도 코스닥에서 마이너스 2,200억 매도 선물도 마이너스 2,000개억 매도를 했습니다. 자 콜옵션은 70억 매수를 했는데요. 기관도 등달아 같이 매도했죠. 자 여러분들 제가 방송에서 누누이 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우리가 이런 시점에서 잠깐만 볼까요. 이런 시점에서 여러분들 하락을 예상하기는 조정을 예상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닥터케인은 여기서 2,400 라인에서 2,530이니까 2,411 되어있죠 지금. 그럼 120포인트면 자 여기면 120포인트면 2,620 자 여기면 2,610 정도 라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목표치인건 왔으니까 자 그동안에는 기관외국인 쌍거리 매수 해줬으니 같이 이렇게 수익률 높이는 데 같이 동참할 수 있었는데 자 이렇게 큰 운봉 한번 떨어지기 시작하면 이제 차익 실현하셔라 목표치 근처 왔으니까 좀 조심하셔야 된다 소극적으로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자 그 다음날 반등 시도 나와서 다시 밀려버리고 결국은 이렇게 크게 떨어졌죠. 그리고 오늘은 미국 시장의 영향으로 크게 밀려버렸습니다. 코스닥은 더 심하죠. 그죠? 코스닥은 코스피보다 더 상승률이 높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익 실현 나올 땐 더 급격하게 빠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장시초가 보시고 밀리는 거 확인했으면 재빠르게 손절 내지는 차익 실현을 하셨어야 되는데 끝까지 버티신 분들은 마이너스 4.59%를 두드려 맞게 되는 겁니다. 자 코스피도 보시면 외국계 오늘 지속매도구요. 코스닥 지속매도 선물도 많이 매도 여러분들 제가 환율 이야기 말씀드렸죠? 환율이 반등조짐이 보인다. 분명히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볼까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을 겁니다. 며칠 전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자 여기 보시면 1056원에서 지금 오늘 1088원입니다. 거의 30원 이상 올랐죠? 30원이면 거의 2% 3% 가까이 반등한 것이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런 부분들 그냥 속된 표현으로 겐토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5년치의 이런 자료들을 보고 차트를 보고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전자점 인근이지 않습니까? 여기 보이시죠? 자 그럼 여기 정도 지킬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말씀을 분석을 하고 난 다음에 드린 것이지 그냥 겐토로 말씀드린 거 아니다. 환율이 오를 수 있다. 환율이 오르게 되면 주가는 어떻죠? 네 그렇습니다. 일부 수출주에는 좋은 영향을 미칠지 몰라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수입의 비중도 많고 그 다음에 외국에 차관이 많이 있기 때문에 환율이 오르게 되면 주가는 빠지게 되어있는 것이죠. 그리고 환차선이 일어난다고 했지 않습니까? 주식을 외국에서 외국계 자본이 원화로 환전을 해서 도전을 하고 있는데 달러로 닿으면 송금을 할 때 환율이 오르면 가만 앉아서 지금 환차선으로 입는 거거든요. 좀 더 쉽게 풀어드리면 환율이 천원이라고 생각합시다. 예전에. 근데 천 백 원을 올라가면 시 프로 상승했지 않습니까? 자 달러가 천 원을 주면 일 달러를 줬는데 천 백 원을 줘야 일 달러를 주니 환전해서 나갈 때는 시 프로 환차선이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외국계가 이렇게 만약에 우리나라 환율이 급격하게 상승을 하게 되면 매도세 더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예측을 합니다. 그건 나중에 지켜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해외 시장에서 지금 미국이 전일 급락을 했지 않습니까? 2.5% 급락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좀 아무래도 차트가 좀 이상하네요. 그죠? 아 월봉이구나. 아 죄송합니다. 자 왜냐하면 핸드폰으로 제가 봤을 때 토요일 일요일 좀 이상했어서 그랬습니다. 자 이를 보시면 여기를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아주 강하게 여기 이전에 이렇게 큰 은봉 했습니까? 없죠? 더 줄여볼까요? 아마 없을 겁니다. 그죠? 최근 몇 년 사이에 가장 큰 하락폭이라 그랬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반등 시도는 올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여기까지 빠져도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너무 지속적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조정이 팍 나오고 여기 인근을 24,760 라인을 이 정도 빠져서 겨우 지지할까 말까 한 번에 죽기보다는 반등 시도는 오다가 백보 좀 하다가 만약에 밀려버리면 그때가 진짜 정말 큰일 나는 것인데 그렇게 일단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이유는 미국의 금리가 갑자기 올라서 채권도 금리가 오르고 그런 영향이 있다고 뉴스를 봤는데 어쨌든 아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 그런 상황이지 않나 조정을 받아야 될 시점인건인데 그러한 변수가 생겨서 우리나라도 등달아서 지금 급락을 하고 있다. 자 코스닥 그런데 코스닥 어떻죠? 지금 여기부터 210억 매도 한 것 빼고요. 코스닥 개인이 5천억 6천억 1조 한 2천억 정도 지금 사고 있습니다. 거의 한 6그레일 동안에 자 올라갈 것 같습니까? 저 감히 예측해보지만 800대 초반으로 쿵 하고 떨어져야 반등 시도 나와도 나올 것 같거든요. 자 요약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2,400대 그리고 그 이전에 2,450대 이거 121 지지선을 잘 지지해야 되겠습니다만 만약에 밑에 깨지면 코스피는 2,400정도의 조정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은 820선까지 정도도 충분히 열려 있다. 그 이후에 반등 시도 나와도 나오지 않을까 그때 접근하시는 겁니다. 하루 이틀 왜냐하면 우리도 추세 좋게 갔었거든요. 그러면 한 번에 죽기보다는 반등 시도 나오고 그 다음에 횡보하다 깨져도 깨지면 그때는 정말 조정이 시작되는 것인데 지금은 한 번 정도 반등 타이밍이 나오고 있으니까 저는 주후반을 지금 위해서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주변에 저한테 물어보신 분들한테는 준비하고 있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추천을 하고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주변에 그래도 물어보면 제가 거부는 안 합니다. 제가 먼저 그렇게 하는 경우는 없지만 그래서 그것도 지인에 한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지만 기다리라고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지수가 아무리 폭락해도 아무런 부담이 없는 겁니다. 오히려 속된 표현이지만 더 빠져라 하고 그렇게 있는 겁니다. 그러면 뭐 접근할 줄 아십니까? 더 빠지고 나면 이제 셀트리온 이런 거 접근 못했는데 25만원권 간다든지 셀트리온 제약 이번에는 코스피 코스닥 좀 나눠서 한번 접근해 볼 생각인데 여기 6만원 한 7만원 인근까지 조정받으면 그때는 못 샀거든요. 그전에는 너무 많이 올라서 그때는 접근하면서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손실을 엄청 입고 이제 투맨 나올 때 반드시 좀 넣으면 아마 기관 내공이 들어온 거 보고 같이 따라 들어갈 그런 생각이거든요. 종목은 좀 변할 수 있겠습니다만 자 여기 보십시오. 지속적으로 셀트리온 제약 개인이 사고 있습니다. 기관 내공이 다 팔고 있고요. 셀트리온도 한번 볼까요? 그렇죠. 개인이 계속 사고 있죠. 자 여기 40만주 이제 더 늘었습니다. 오늘 사서 어 100 한 120만주 정도 되는데 30만원이니까 120만주 얼마입니까? 3,600억 입니다. 10% 빠지면 얼마죠? 360억 손해보는 거거든요. 실제로 주변에서 개인 아는 지인들 중에 셀트리온 들어간 분들도 있고요. 25만원도 열려있다 그랬거든요. 30만원 인근에서 사셨던 분들은 25만원이면 5만원이니까 벌써 17% 이 정도 손실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던지거든요. 그때 받아줍니다. 그러면서 30만 인근까지 가볍게 5만원이면 몇 프로입니까? 20% 정도죠. 2,3일만에 20% 먹고 나온 거 보여드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시장 상황이나 더 좋은 종목이 있다면 적절하게 상황을 봐가면서 실행을 할 텐데요.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사고 있는데 위에 가격에서 물려있고 여기까지 빠지면 놀라서 던지는 시점에 우리는 들어간다는 겁니다. 지지와 저항해서 돌파된 정고점 인근이고 60일에 지지를 받고 있고 여기서 한 번쯤 반등 나오거든요. 낙폭이 컸기 때문에 반등도 쬐복 세게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스닥 1위 종목이기 때문에 그 시점에 기관 외국인의 매수가 같이 동참자인과 포착되면 더더욱 신뢰가 가는 것이고요. 자 그렇게 매매를 하셔야 여러분들 손실이 없고 수익을 안정적으로 가실 수 있지 아무 개념 없이 단순 가격 논리만 가지고 매매를 접근하시면 상당히 힘들어질 수 있다. 이제는 절대 쉬운 장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기 앞에처럼 쭉쭉쭉 가는 장하고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수익 내기 더 어려울 겁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이런 혼조세가 있고 조정을 받는 장세에서는 일정 종목 추세 좋은 것만 가지 덩달아 전부 가지 않거든요. 여기 인근하고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차별화거든요. 주도주와 차별화 그리고 수납매를 말씀드리는 건데 가는 종목만 갈 겁니다. 아마 보십시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상당히 수익 내기 이제 힘들어진다. 그래서 누누이 이 앞전에 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게 장이 좋아서 그렇지 여러분들 잘 하셔야 된다. 매매 습관을 똑바로 가지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겁니다. 저도 같은 개인투자자 입장에서 장이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여러분들 수익 많이 나기를 바라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역할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공부하고 싶은 분들에게 공부할 자료를 드리고 재분석이 크게 틀리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마 쭉 지켜보셨던 분들은 아마 느끼실 건데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것도 그만큼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감 넘쳐서 말씀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크게 틀린 거 없거든요 지금 현재까지 방송한지 1년이 됐는데 크게 틀린 게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준 확실하게 정립하시고 공부도 좀 하시고요 그리고 시장 판단 심각하게 고민해 보시고 그 다음 종목을 찾아 들어가시는 겁니다. 지금처럼 건조세가 예상되는 장세에서는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쉬어가시던지 아니면 다음을 위해서 준비하는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시면서 소극적으로 하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죠. 바이바이